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에 션마가 전국에서 PK대전 행사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다양한 다음 점퍼 계열들의 옷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위해서 투표를 하시고 저는 이제 투표수가 가장 많은 도시를 직접 방문할 계획인데요 지금 바로 존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가해 주세요 어떤 미만 제시해